애 굴굴송 불러. 뭐 그릉그릉. 아이구 세상에. 중성화 시켜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. 딱 4개월, 5개월 때 시켰어. 이 친구는 커서. 여자애라. 수리야. 에이구. 고생 안해서 다행이다. 밥만 많이 먹고. 이제 다 몰려들었다. 다 몰려들었다. 다 몰려들었어. 내 목소리. 어? 왔네? 아들이? 너 바람난 거 아니었냐? 우리 수영이 여기 있네. 수영이. 수영이도 수술시켰지? 안컷. 또 뒤에 또 삶이. 삶이도 안 돼. 다 있었구나. 니들. 배가 불렀어. 오이야. 이모. 이모 집에 들어가서 이제. 쉴게. 산속에 애기들 물 갖다주느라고. 개들이 짖고 난리더라. 산재인생이 내려왔나? 난리던데? 개들이. cos장б音 소리 소리